마카롱 먹방 예슬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예쁜 마카롱 먹방을 준비했어요 마카롱이랑 꼬그, 컵케익도 같이 먹을게요 오늘 마실 거는 커피랑 우유 그럼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comigo meals cocktail 도 안전하시죠 비빔밥 너무 맛있어 오징어 고소한 고소한 맛 너무 맛있어 참기름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오늘은 맥주 치즈볼 해먹어먹어먹어먹어먹어먹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설탕 마요네즈 랍랍 치즈볼 양념장 너무 맛있어서 맛있었어요 파는 소스 파는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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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달콤달콤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 단무지 너무 맛있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